으 시작합니다 5매치 출발 첫 포인트 붙게 됩니다 백핸드 부드럽게 어 어 이가 구사하는 것이 이시원 선수하고도 좀 비슷하죠 어 디스 서비스 서비스드 처음에 오메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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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딘 서비스 받아내는 이다솔 으 으 아 좋아요 으 으 어 바깥쪽 게임포인트 김고은의 서비스 게임 매치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1매치에서 경기를 많이 치른 바가 있습니다 단식경기 못하게 됩니다 12년 승을 직선점을 모두 소비해낸 김고은의 서비스 백핸드 선제공격이다 3대1 4핸드 대결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팀의 승리를 떠나서 본인이 경계 지금은 앞서고 있는 이다손 서비스는 김고은 양선수의 빠르게 김고은 퐁당퐁당 서비스 그리 초반에 좀 힘들게 갔죠 네에 자 4구 선제공격 백핸 아 비습 서비스 또 한 번 3번 돌려 세웁니다 2개의 찬스 짧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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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받아내면 패배하지 않고 4개의 매치만으로 승부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5매치 준비 또 한 번 강 서비스 대가선 짧게 바깥쪽 코스 김고은 랩트가 양리를 내려야됩니다 선제공 성공 성공 양선수의 난타전 2개의 매치 스코어 1대1의 게임 스코어 3월 또 한 번 김 백핸드 김고은 백핸드 김고은 김고은의 서비스 그리고 한국 외치 5개의 매치 이렇게 시작 1개의 획득 공격 한전! 경기는 다시! 이다손! 삼구! 아직까지는 모르... 삼구! 사구! 다시 받아칩니다! 난타전! 깎아낼 수 있을지? 타고 넘어갑니다. edits 그건 요리도 비롯agnosed 報導 눈빙다 폭탄 보컬 discount 보컬